초반에 살짝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러니까요 멋진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젊은의 무대, 태기의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가사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오상진씨도 조금 클럽 다니고 이런 거 조금 자제하고 같이 갔잖아요 뭔가 삶의 목표를 정해서 저희가 전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, 터블러씨 우리도 이제 이런 젊음을 받았으니까 목표를 가지고 좀 더 자제하면서 진정하면서 열심히 살아봐요 네, 저는 상진씨처럼 방탄한 삶은 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탄해지는거죠? 이제 1부 마지막 축하 공연 시간이에요 벌써 네,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그 무대일 것 같은데요 열정의 무대 힙합축제 여러분 즐길 준비되셨나요? 네 Are you ready? 네, 저희도 정말 기다리는 무대인데요 네, 그렇습니다 DJ DOC와 보다 사운드 패밀리가 함께합니다 이른바 디 오리지널 열정! cheer! 예!